1등이? 그럼 1등이 치우는데 나머지 둘은 도와주면 안 돼요 절대 도와줘요 이거 2차 룰이야 그럼 이렇게 하자 딱 끝나고? 일단 쉬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매정하다고 너네? 우리 원래 그래 안 냄샌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안 냄샌 거 가위바위보 안녕 굴럭 아니 누나들 손님으로 왔는데 치워야죠 아 근데 제가 집안일 같은 거 엄청 잘해요 아 그래? 현모양 가자 가자 도와주시는 거예요? 어 당연하지 갬동스 쌀이 재찬이가 아까 쏟은 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얕 하.. 쟤 왜 그러냐 진짜 야 좀 살살해라 너 쟤가니? 엉덩이로 이룩쓰기 박수 박수 우와 진짜 제가 엉덩이를 너 얼굴 영상 좀 찍어도 되니? 엉덩이는 별로 궁금하진 않아 근데 날씨가 어두워서 안 보일 거예요 조명이 있기 때문에 잘 보여 잘 보여 진짜 잘 보여 시작 시작 제가 불멍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도 안 돼 이거 그냥 다 넣는 거지 두 개 다 넣을까요? 중심? 그래 됐다 됐어? 이러다 우리 먹겠는데? 이빨로 뜯어야 돼 됐다 됐어?